오케이 자 오늘 할 게임은 심플 피쉬 어드벤처라는 게임인데 유튜브에서 보다가 재밌어 보여 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플레이 출격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뭐야 나 생선이야? 뭐야 이거 아니 키가 그러니까 왼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게 끝이야 아니 잠깐만 조작감이 진짜 여태 했던 게임 중에서 제일 거지 같다 잠깐만 어 방구를 킬 수 있네 어 됐다 나왔다 자 가봅시다 어디 어디가 와 어디가 씨 아주아주 한참 뒤 어떤 느낌인지 감 잡았어 지금 어떤 느낌인지 살짝 감 잡았어 뭐야 나 지금 모자 쓴 거야? 코스튬이 있네 아 그럼 물고기가 방구 끼고 모자도 쓸 수 있지 암 그렇고 말고 으아아아악 일어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힘을 내 으 아 여기서도 이렇게 훗감이 되고 말꼬야? 나는 바다의 왕자 으아 돌아가야 돼 내 집으로 으아 아 으아아ад 아아아아아아아아 renowned 어 지금 백스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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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colours 아!!!! 아니 이건 목적이 뭔데? 아니 물고기가 목적이 뭐겠어 당연히 집에 가는 거 아니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당연히 바다로 가는 거 아니야 아니 왜 뒤로 가아아아아아아아 우와 여기 앞에 뭐야 나리도 왜 이래 바퀴 사이에 들어가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가! 나이스! 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피해! 피해! 오! 기다려 가만히 있어! 아아아아아아아아 앗!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이 closes 시 script 따라란! 안 아아아 interests 오케이 여기 서. 가만있어. 가만히 있어 침전했다가여 침전했다가여 마지막이 어려워 오케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천천히 천천히 날아가기만 하면 돼 이제 여기만 넘어가면 돼 자 기다렸다가 건넜다 건넜다 드디어 이걸 건넜다 좋았다 좋았다 집에 들어와서 끝인줄 알았는데 아니네 열어 가자 내가 해야돼 이거 오케이 좋아 여기 은근히 턱을 만들어놨어 오케이 하지만 어림도 없지 아니 어림도 없는건 당신의 피지컬이었구연 아니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진짜 이럴 순 없다고 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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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악 아 가지가지한다 진짜 으어아아악 이럴 순 없어 이럴 순 없다고 나 돌려보내줘 나이스 다시 여기까지 왔어 나이스 여기까지 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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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왜 뒤로 가는 거야 진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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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자 여기서 기다렸다가 이럴수가 대박 아 왜 꼈어 아니 안 돼 아 말도 안 돼 와 진짜 게임 나 끄고 싶다 진짜 형 노이로즈 걸릴 거 같아 나도 그래 드디어 드디어 넘었다 드디어 넘었다 드디어 와 개힘들었다 진짜 마지막까지 왔다 좋아 여긴 어디야 해변? 뭐가 날아다니는데? 뭐야? 와 갈매기가 또 온다 또 온다 올 거야 올 거야 또 올 거야 이제 안 돼 짠 짠 짠 우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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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죽을 순 없어 아니 보드 미사일이 날아온다 아니 보드 미사일이 날아온다 보드 미사일이 날아온다 미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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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채워 부스터 채워 온다 온다 좀있으면 온다 좀있으면 온다 부스터 채워 안 돼 아아아아ㅏ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하 vícl 아아 제발 아tså 진짜 미치더 온다 이제 온다 이제 온다 차아 좋아 잘하고있어 섹시해 섹시한 물고기야 오케이 오케이 온다 안 돼 제 말이요 제 말이 뒤로 이거 안 맞아 오케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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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좋아 절반 왔다 절반 절반 왔어 절반 왔어 여기 오르막길이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오르막길이야 거의 다왔어 피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서 기다려 갈매기 온다 이제 온다 오케이 거의 다왔어 진짜 거의 다왔어 진짜 거의 다왔어 피해 오케이 안 돼 아 아 아 진짜 힘들다 진짜 안 해 안 한다고 다 Guid 보컬 다 고맙ティ cro오 유리 aqu 탭 우리 activist 이라